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화약을 아시죠?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폭발물이죠 그런데 이 화약이 원래는 사람이 복용하는 진짜 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화약이 똥에서 나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립진주박물관이 3월 22일까지 화력 조선을 주제로 조선무기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특별전 중에 화약이 당초에는 약으로 쓰였다라는 내용이 제 눈에 트이더라고요 화약은 9세기에서 10세기 무렵에 중국 송나라 때부터 무기로 활용됐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화약이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화약은 염초, 즉 질산칼륨, 화학식으로는 KNO3인데요 염초와 숫, 유황을 혼합해서 만들죠 화약은 독요사상이 유행한 중국 한나라 시대 때부터 연단수레 하나로 사용되었는데요 연단수리라는 건 뭐냐면 금단, 즉 광물로 만든 약을 조제, 복용하는 신선 도술입니다 불로 불사를 원하는 도사들이 사용한 8가지 광석 중에 화약의 재료인 염초와 유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약을 만들려면 재료를 청동솥에 넣고 끓여야 되는데요 이때 염초와 유황을 섞으면 자연스럽게 불꽃이 튀거든요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물질의 작용으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비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복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로 개발된 이후에도 화약은 약재로 사용되었는데요 명나라 의서인 본초광목은 화약을 장티프스와 같은 열병치료제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도 염초 성분을 포함한 아궁이 속 흙과 지붕 아래 먼지 등이 약재로 쓰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조선의 의성이라는 허준은 왜 아궁이 속 흙과 지붕 아래 먼지 등을 약으로 쓴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화학 제조를 위해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염초였기 때문이죠 수측 목탄은 자체 수급이 가능했고요 유황은 화산섬인 일본에서 수입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화약 제조를 위해서 70% 이상 드는 염초는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도나 남미 같은 곳에서는 새나 박쥐 등의 분녀가 광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유럽도 인분을 쌓아둔 염초팟을 조성해서 질산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분녀광산이나 염초밭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동굴, 마루밑, 아궁이, 천마미석, 흙 같은 곳에서 염초 성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곳의 흙에는 쥐, 개, 닭과 같은 동물의 분녀와 재, 석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은 염초의 양은 흙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98년 역관 김지남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신전자초방이라는 28독짜리 책이 고민을 단박에 해결했습니다 화약 제조법은 국가 긴밀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역관 김지남은 신전자초방을 입수해서 천신망고 끝에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이 책에 적힌 염초 구하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길가에 널려있는 똥 묻은 흙에서 염초의 연료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허무 개그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길가에 똥과 오줌을 마구 버렸거든요 서양의 하일 원조가 중세 유럽에서 똥천지인 거래를 오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만든 굽높은 구도였다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학파 실학자인 박재관은 서울에서는 오줌을 마구 내다버려서 우문물이 짜고 개천의 석축과에 똥이 더덕더덕 말라붙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똥천지였던 거리의 흙이 실제로는 염초 받쳤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정저임금은 이제 길가의 흙에서 마음껏 염초를 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숙정 때 인쇄반포한 자초신방은 영원히 준수하고 따라야 할 금석과도 같은 헌법 같은 책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똥흙에서 어떻게 염초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똥흙을 젠물과 섞어서 끓인 뒤에 절여서 생기는 결정을 얻어내는 건데요 염초는 질상칼륨인데요 발효된 생물의 분뇨가 주얼려거든요 이 분뇨하고 칼륨이 다수 함유된 재와 석계가 잘 섞이고 발효되면 염초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 화약으로 거듭나는 거죠 조선의 무기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비격진철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격진철레는 1591년에 과학자인 이장순이 발명한 당대 조선의 독창적인 무기입니다 발화장치가 있어서 목표물까지 날아가면서 폭발하고 그 요란한 괭음, 성강 그리고 수많은 쇳조각 파편을 쏟아내는 장렬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절해서 폭발하니까 시한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격진철레의 원리구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둥그런 무쇠 속에 대나무 통을 꽂고 그 안에 나선형의 허물을 파놓은 나무를 설치한 뒤에 도화선을 10번에서 15번 정도 칭칭 감칩니다 이어서 별도로 뚫은 무쇠 구멍 안에 화약과 새조각 파편 그리고 흙을 잔뜩 넣고 화포에 장착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격진철레의 도화선과 화포의 도화선을 차례로 불을 당긴 다음에 발사하는데요 10번에서 15번 감은 도화선이 폭발 시간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국립진주박물관이 2018년 11월 전북 고창 무장현 관하에서 출토된 비격진철레 11발을 최첨단 기법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격진철레의 벽 두께가 부위마다 달랐다는 건데요 즉 비격진철레를 제작할 때 샘물주입구와 살상용 쇠조각하고 심지를 꽂아 넣은 뚜껑 부분은 아주 두껍게 맞는 반면에 몸체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얇게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비격진철레의 제작 때 샘물주입구와 뚜껑 부분을 두껍게 처리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 부위가 자칫 적진에 떨어지기도 전에 폭발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몸체의 측면은 좀 얇게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야 모폐물에 떨어진 비격진철레가 그 얇은 부분으로 일시에 터질 수 있어서 설상력이 배가 되겠죠 또 발굴된 비격진철레의 뚜껑을 분석해 본 결과 심지 구멍을 두 개 만들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요 혹시 불발탄이 나올까봐 이중으로 꽂은 심지에 불을 붙인 것이죠 이러한 시한폭탄은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비격진철레는 일본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나왔습니다 선조 수정실록과 서해 류성룡의 징비록 등을 보면 비격진철레의 그런 진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비격진철레가 경주성 안에 떨어졌다 성을 점령하고 있던 외적은 떨어진 비격진철레를 앞다퉈 구경했다 외적들은 비격진철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해하면서 이리저리 굴려보다가 갑자기 폭발했다 설이가 천지를 진동하고 쇳조각이 별처럼 부서져 흩어졌다 이 파편을 막고 즉사한 자가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됐다 이튿날 아침에 적병이 성을 비운 채 도주함으로써 경주가 수복됐다 라고 씁니다 류성룡은 비격진철레 포 하나의 위력이 수천명의 군사보다 낫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릴레실 기술은 시한폭탄인 비격진철레가 터지자 외군들은 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비단 경주성 전투뿐만이 아니고요 김석일은 1592년 10월 진주성 전투에서 비격진철레에 맞아 넘어져 죽은 적군의 시체가 수도 없이 쌓았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격진철레는 행주산성 전투하고 남원성 전투에서도 비격진철레로 적군을 막았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의병장 김해의 향병일기도 외적을 토발하는데 비격진철레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일본 측도 조선의 비밀병기인 비격진철레를 충격과 공포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측 기록인 정한위략은 적진에서 괴물체가 날아와 땅에 떨어져서 우리 군사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해서 서희가 천지를 흔들고 철편이 별가루처럼 붙어져 맞은 자는 즉사하고 맞지 않은 자는 넘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591년 당시에 최고의 첨단 무기를 발명한 이장선 관련 사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조 수정실록 1592년 9월 1일자에 경주성 전투를 설명하는 말미에 그것도 실록을 쓴 사관의 부연 설명으로만 등장할 뿐입니다 비격진철레는 그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화포장 이장선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진철레를 대포로 발사하면 500에서 600복 날라가 떨어진다 얼마 있다가 화약이 폭발하므로 적진을 함락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 라는 달랑 이내용뿐입니다 생물연도도 가문도 이력도 그냥 물음표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물론 이장선뿐이 아니죠 중국에서 목화를 몰래 들여온 문익점은 알고 있지만 염초 제조서적을 몰래 가져온 역관 김지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 진주박물관 특별전을 계기로 해서 실록이나 주요 문헌에는 기록되지 않은 무기기술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총통 등 무기의 이름을 새긴 기술자들입니다 그분들의 분투에 박수를 보내오자 합니다 천중원, 김우겸, 막금, 신산, 희선, 증군 이런 분들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